네 누이 면상이 그렇게 반반하다며 처벌어 삼고 싶을 만큼 이 싸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부를 것이다 이 난장판의 시작은 어떤 놈이냐 조용히 살게 그냥 두지 그랬어 너 뭐 그렇게 겁이 없냐? 겁이 왜 나 내가 여기 오라버니가 있는데 근데 그 사카시 오라비가 맞긴 맞습니까? 뭐? 나한테 명의가 맞네 잘되는 당약이고 당신이 불었단 것만 하시오 왕에 대한 논한인지 너희들 과제다 대체 뭐냐 너 네가 뭔데 날 아참게 만들어